비가 너무 빨리 왔어 홍대 비빔밥에 꿀서락 가파도 청고리 막걸리 와 디져부러워 와 비가 오는 가파도 오늘은 비가 꽤 오네요 근데 뭐 비오는데 론치가 좋습니다 아리 안녕 귀여워 비오지만 또 비옷을 입고 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니 근데 카메라를 지켜야 되잖아 비닐에 싸서 촬영 중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 이래서 고프로를 사야 돼 고프로는 방송거든 결국 고프로다 결론은 고프로야 진짜 비 많이 옵니다 와 오 사람들 다 이렇게 어머머머 와 비 너무 많이 와 뿔딱 젖음 뿔딱 젖음 그래도 비좋은 식당을 찾았어요 여기서 이제 비 오면서 통계빔밥이랑 소라구이 먹으면서 이제 막걸리를 한잔 해보는 걸로 와 뿔딱 젖음 냄새가 향이 엄청 그리고 통계빔밥걸리 와우 너무 좋다 아까 우리 세 마리 나오던데 돌아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다 맛있어요 맛있겠다 오늘 한잔 오늘 한잔이다 이쪽으로 가셨어요 이쪽으로 가셨어요 이쪽으로 아까 나가셨는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재밌게 노르세요 성게 비빔밥에 뿔소라구이 그리고 가파도 청고리 막걸리 와 뒤져불어 근데 이러니까 자꾸 전라도사람이냐고 나 안 돼요 나랑 하도 놀지 아니었어 아유 드디어 가파도 와서 노래 부르던 정고리 막걸리 드디어 맛있는 소개 지금 시간은 어 현 좋아 현 좋아 현 시간 첫 끼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괜찮지 너무 좋아 진짜? 음 아 안 빠졌는데 아 안 빠졌는데 이거 쇠젓가락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쇠젓가락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쇠다를 어우 됐다 된다 된다 오래 씹힌다 와 죽인다 여기까지만 먹는 되지 되지 음 음 음 음 음 이게 끝에 이것까지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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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양념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게랑 김 음 음 먹어보겠습니다 성게를 또 너무 좋아하니까 성게 많이 들었어 근데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우와 양념이 들어갈 필요가 없네 성게 또 너무 좋아하잖아 음 음 음 맛있제 음 간장 간장 hologram 애еди 터지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남자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남자가 왜 없을까요?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씨 진짜. 상습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는 어디. 남자가 왜 없을까? 욕해서 그러는데.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시면 추워서 날씨가 좋아요. 따뜻해야 좋는데. 아니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놀다 갈게요. 놀고 있어. 나 2시에 침실을 해가지고. 상습 많이 하고 있어. 네. 아기다 씨먹어봐. 애인 몰라서. 놀지 마세요. 너무 친절하신데. 마음의 각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모서리들이 동글동글해지는 것 같아요. 허리 쓰면 자꾸 날 서잖아. 그치. 뾰족해진다고. 아 너무 좋아. 그치. 비와서 또 사람이 없어요. 바빠도 해. 그니까. 계속 사람이 없어. 응. 그치. 무슨 우리가 이거 한 병으로 끝내네. 안되지. 끝났네. 30분 걸렸어? 30분 걸렸어? 30분 걸렸어? 네. 오늘 장소 100만원 올려놔. 네. 다녀오세요. 아니 20년 올 때까지 100만원 올려놔? 네. 너무 귀여우시다. 티켓두클립같이 나셨어. 가게 지키는 중 갑자기. 근데 못 떠나. 우리가 가게 지키고 이제 매상 100만원 어치 올리고. 우리가 먹던지 팔던지. 행복이지 쉽다. 아아. 아아. 가고ni 오이세스. 하하하. 태양이. 아아. 두 번째는 과연 이하이. 세 명세기는 과연에요. pirate Igor 방문화, 넌 어린 시절. 아아. 내가 굶은 걸 굶었지 나는 아마도 크게 낮춰. 자기 팀에. 아니 나는 뭐 이거 있어. 사람이 깨뜨려가지고 만약에 이모나 아가씨가 그럼 내가 천원을 머리 불렸어? 나 돈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너무 웃겨 이모가 아가씨때 인정 말하고 만났어 남자 두 명이 와서 말 걸잖아. 하세요. 가세요. 그래서 안 돼. 제주도 말로 욕을 한 거야. 뭐래, 뭐랄, 씨, 볼밤, 쇳떡머냐. 뭐라고요? 뭐라고요? 남자도 있는 거야. 아니, 숯밤 마시지 뭐. 대박. 제주도 방어로 욕을 한 거야. 뭐라고 짓거리냐.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갈 길 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래, 뭐랄, 씨, 볼밤, 쇳떡머냐. 하라고. 하라고. 무통이 이거야. 제주도의 통. 하하하하하하하하 하라엉 씨, 뭐라 해? 아, 뭐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라고. 결국 우리는 막걸리를 세 병이나 먹고 하하하하하하 뿔소라를 두 접시나 먹고 성게 비빔밥. 성게 비빔밥도 한 접시 먹고 그래서 누워 있다가 아까 그 예쁜 카페에 가서 보리 뭐 라떼? 보리 라떼? 보리 크림 라떼? 어, 맞아. 우리 전망대 가야 되는데. 근데 전망대는 날씨가 좋아야지 올라가는데 지금 약간 흐려가지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너 거기 숨어있어도 다 보여. 보호색 아닌데? 언니 나 안 보이지. 아, 흐려. 흐려.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왜 너가 그렇게 그려놨어? 혼나야겠네 아 왜 웃기냐 근데 언니 여기 써있어 가파도 눈썹 강아지 어머어머 아 진짜? 가파도 눈썹 강아지야 너? 봐봐 파도 치는 거 봐 근데 지금 여기 여기 해 너무 예뻐 지금 봐봐 장난 아니지? 우리 이거 보러 왔나봐 너무 예쁘잖아 지금 저쪽에 구름이 좀 없어가지고 희지는 거 보러 왔나봐 일로 하늘 예쁘다 이거 무슨 고기지? 이거 무슨 고기지? 백예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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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나 어느날 기부에 딱 찾아내면 내가 이거 하고 딱 하면 소박이 있어가지고 이거 바로 아 인생하고 저러고 하길래 아 아 가파도에서 다시 만나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